와우 많이 나왔네요 위에 머리 사이즈 좋아요 나트러하네 파도 찼네 이야 진짜 제일 많이 자르고 싶어요 우와 이거 여기는 진짜 평균 조각은 한 5마리씩은 하세요 제일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찼나 했는데 금방 채워야죠 금방 채워야죠 이거 채워야지 야 그래도 평균 5마리씩은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풀러가 차든 말든 하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언제 할래 한 4,5마리씩만 나와줘도 평균 금방 채우는데 야 많이 걸렸네 요번에 지금 1마리 2마리 2마리 오 그래 야 대박이다 와 나가는 게 2배잖아 저기 떨어졌잖아 어허허허허허허허 아까는 통으로 쓰시더니 지금은 또 얇게 쓰시네요 그냥 질이 약해져서 통으로 쓰면 그냥 따먹기만 쉽게 따먹나요? 제가 지금 질이 약해가지고 물심이 약하니까 애들이 질이 약해요 지금 질이 약할 때는 힘겹게 써줘야 우리가 잘 먹으니까 한국에 대한 고추를 하시는 중 그릇에는 좀 더 넣어봤는데 그냥 넣어봤는데 좀 더 넣어봐요 약간은 고추를 넣어봐요 한 번 보여주세요 위로 꺼내셔야죠 아 그럼요 이거 한 번 더 자랑하면 해야 될 거에요 네 통화 한번 잡지 하하하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것도 하하하하 앞으로 이렇게 좀 내미셔야죠 야 이거 찍으시면 해가지고 뭐 채널 보고 계셔야되요 아이 그럼요 한치 하얀게 한치에요 이게 여기 하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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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놈은 사지 넘는구나 사지 넘겠다 이게 뭐야 이게 한 마리씩 잡아서 언제 풀로 채울래 야 여러분 많이 잡으셨나요? 예? 많이 잡으셨어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두 배네. 너무 기약해. 오, 좁다. 한 마리가 너무 크다. 나 이런 게 한 4마리, 5마리 잡아야지. 진짜 두 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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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 배네, 네, 대신도. ün 이 배에서 1등이예요. 제가 다 봤는데 제일 많이 잡으시고 제일 큰 놈도 많이 잡으시네요. 내공자의 여유야. 진짜 제일 많이 잡으셨다. 이런 거 아까 올렸어야지. 두 개 가지고 모자르겠는데요? 가시 되겠는데? 혼자서 두 박스 투자를 모자라 해 지금. 혼자서 두 박스가 모자라 해 지금. 잡히지 마. 이건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지? 150마리 정도 될 거 같은데. 고생했어. 조합만으로 들어갔습니다. 조합만으로 들어갔는데 약간 수술도 못 들어갔어. 니가 그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을 못한거야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행히 제일 힘들어요.